지연수, 일라이의 핑크빛 연애 모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13일 방영 예정인 우이온 6화의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드디어 합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세 사람이 새로 이사가는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며 재결합에 대한 큰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와 지연수는 한 수목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손까지 잡는 스킨십을 보여줬는데요. 춘천 여행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쑥스러워하더니 벌써 이렇게 스킨십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일까요? 막 시작한 연인과 같은 설레임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일라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일라이 부모님 전화였는데요. 혹시 일라이 부모님이 두 사람이 합치는 소식이라도 들은 걸까요? 과연 어떤 전화였을까요? 또한 과연 두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데이트를 하고 합가까지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연수 일라이 두 사람은 연애 시절 함께 여행했던 춘천으로 가서 데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춘천 호수에서 오리 배들을 바라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닭갈비집으로 가마시는 저녁을 먹고 두 사람만의 숙소로 향했는데요. 지연수 일라이는 옷을 갈아입은 후 장작불 앞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수는 한국에 온다면 민수 아빠만으로는 받아주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자리를 찾을 것이며 전남편과 같이 사는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같이 살 거면 사랑 없이 의무감만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뜻 같았습니다. 일라이가 자꾸 민수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말만 언급하다 보니 지연수도 은근 일라이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일라이가 자신을 원하는 것인지도 솔직히 궁금하긴 했을 텐데요. 이에 일라이는 그러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네라고 진지하게 대답했고. 지연수는 네가 만약에 왔어. 그러다가 다시 또 떠나면 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그때 난 안 될 것 같아. 이번에야 가족들과 지인들이 도와줬지만 널 다시 받아줬다가 다시 또 떠나면 난 다시 못 일어나.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됐어라며 그동안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지연수의 모습에 일라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난 떠나지 않아.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 오면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듯한 말을 해줬습니다. 일라이는 드디어 굳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연수만 허락해준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올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두 사람은 방 안으로 자리를 옮긴 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지연수는 일라이가 끓여준 컵라면을 먹으며 잠시 머뭇거리다. 나 좋아해. 좋아하냐고라며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이에 일라이는 정말 솔직하게 응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지연수는 왜? 하고 물어봅니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라며 일라이는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쑥스러운 듯 웃다가 일라이도 지연수에게 자신을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지연수는 아니라는 대답을 하는데요. 그 아니라는 대답이 정말 감정이 없어서 하는 아니는 아니고 살짝 밀당하는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요. 지연수는 일라이가 민수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묘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바로 이때 제작진도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연수가 의자에 발을 대고 있었는데 일라이가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지연수의 발 옆에 자신의 발을 부비며 슬쩍 내려놨는데요. 이런 일라이의 모습에 지연수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일라이의 발이 닿는 느낌이 났을 텐데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마음이 확실하게 열려서 통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스킨십은 못하고 바로 은근히 마음을 전한 일라이의 모습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은 지연수의 마음도 티가 났는데요. 이어 지연수는 쇠기를 박는 행동을 합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며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이혼한 사이에서는 절대 입을 수 없을 법한 그런 수영복이었습니다. 상의는 긴팔이기는 하지만 크롭 스타일로 배가 훤히 보였고 하의는 아주 짧은 반바지 형식의 레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수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두 사람은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단 둘이 갔던 여행에서 아침에 이렇게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두 사람이 밤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연수의 종이장 몸매가 돋보이는 수영복 차림을 보며 일라이는 한바구슴을 지어 보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두 사람은 미묘한 설렘성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막 시작한 연인과 같은 설레임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일라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일라이 부모님 전화였는데요. 일라이가 미국에 계신 부모의 연락을 받고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며 지연수는 눈치를 봤습니다. 이내 마음이 복잡해진 일라이가 지연수에게 부모의 연락 소식을 전하며 부모의 메시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는데요. 과연 무슨 내용의 전화였을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혹시 일라이 부모님이 두 사람이 합치는 소식이라도 들은 걸까요? 괜히 전화 한 통의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은 기후일 텐데 그래도 불안한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서야 두 사람은 마음을 확인하고 좋은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는 중인데 제발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후 일라이는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열혈 애시청자인 지연수를 위해 촬영장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지연수는 드라마 촬영지였던 수목원에 들어서자 팬심을 드러내며 신나했고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일라이는 갑자기 지연수의 손을 덥석 잡아 지연수를 당황케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깜짝 놀란 지연수는 어찌 할 바를 몰랐는데요. 지연수는 일라이에게 왜 자꾸 나랑 스킨십을 하려고 하냐라고 물었고 일라이는 이내 어떤 대답을 했는데요. 과연 그 대답이 무엇이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설레이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너무나도 궁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킨십까지 스스럼 없이 하는 일라이의 모습에 많은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데이트 후 인근 브런치 카페로 향한 두 사람은 지연수의 뜻밖의 제안으로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지연수는 이사가면 방 하나 내줄 테니 월세 내고 살래라며 예상치 못한 질문을 건네 일라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는지 일라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라이는 너무 좋은 표정을 지으며 좋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결합을 결정하기 전 일라이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는 지연수의 말에 일라이가 임시합과 제안을 수락했고 두 사람은 이혼 후 2년 만에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재결합에 더욱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이삿날 일라이와 지연수가 함께 이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 앞으로 민수와 같이 새 가족이 지낼 새 보금자리가 공개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어서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라이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였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며 가구도 조립하고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같이 예전 결혼 앨범과 민수 어릴 때의 사진을 보며 추억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기 위한 규칙을 정하던 일라이와 지연수가 각자의 싸움 방식에 대해 얘기하던 중 결국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또다시 싸움이 일어나버려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싸우지 말자고 다짐했던 그들이기에 어떤 방식으로 그 다툼을 풀어나갈지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과연 지연수와 일라이의 임시합가는 무사히 이뤄질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 짓는 세 사람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에 제발 무사히 합가에 성공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합가를 하며 지연수와 일라이의 재결합에는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춘천 여행에서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두 사람이기에 큰 무리 없이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댁이라는 큰 산이 남았고 선공개 영상에서도 일라이와 지연수가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두 사람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현명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둥이 민수가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여 두 사람은 꼭 재결합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노력해서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